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29도까지 치솟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경주 29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로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2, 3도가량 더 높았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를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보통 단계로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안개가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.5m로 일겠습니다.